안녕하세요. 한국스포츠스태킹협회 최석원 사무국장입니다. 온라인 대회 참가 선수를 위한 진행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개인 스태킹 컵과 매트, 타이머를 테이블 위에 세팅해 주세요. 카메라는 정면에서 선수와 매트 전체가 나올 수 있도록 촬영해 주세요. 경기 종목은 333, 363, 사이클 순으로 연습 1회, 본경기 3회로 진행해 주세요. 경기 시작 전 명차를 보여주세요. 경기 진행 카드를 준비해 주세요. 경기 진행 카드는 연습을 하기 전에 보여주고 매 차시마다 보여준 후 경기를 하세요. 본경기 차시를 시작하기 전에 리셋되어 있는 타이머를 카메라에 보여주세요. 본경기 차시가 끝난 후 카메라 앞에 타이머 기록이 잘 보이도록 3초간 보여주면서 기록을 말해 주세요. 그리고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른 뒤 카메라의 타이머를 보여주세요. 오늘은 온라인 대회 참가 선수를 위한 진행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온라인 대회에서 좋은 기록이 나오길 행운을 빕니다. 감사합니다. 온라인 대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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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